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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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실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생각 정리가 잘 안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조금만 조금만 한번 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스쿨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들 무사히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DMI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제 제가 그냥 한번 앞머리를 잘라봤는데 슬퍼했어요 평소에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한번 해봤거든요 역시 뭔가 요령 같은 것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앞머리라는 건 어차피 앞머리라는 건 금방 금방 기르기 다름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도 왠 더듬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이런 거에 별로 귀찮아 아닙니다 이런 유리 소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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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니트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니트는 굉장히 오래된 옷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 붙어있던 옷이라서 우즈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아빠 아버지의 니트인데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입으셨던 니트거든요 근데 세탁을 잘못해서 울 소진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저희 어머니가 입으셨고 그게 더 줄다보니 제가 입게 됐어요 이게 이런 이런 옷 사실 시중에서 굉장히 비싼 갑옷을 줘요 하지만 아빠가 좀 더 젊었을 때 어쩌면 어쩌면 이게 언제쪽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나이 쯤에 입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니트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니트를 원래 사이즈와 비슷하게 복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니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니고 한 얼마 전에 우연히 어 유튜브에 새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옷이 아니라 다른 옷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옷을 해봤는데 진짜 제법 늘어난 거예요 제법 원상 원래 사이즈로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옷도 그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 이 옷은 이게 최종 작은 최종 사인인 것 같거든요 가장 작은 아마 그 남성 라지 사이즈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라지를 입으셨거든요 근데 이 옷도 어쩌면 제가 하는 그 방법으로 하면 다시 그 사이즈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다시 다시 그 상태로 복원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잘 유지해서 입을지 그거 하나 조금 생각해 보려고요 이것은 수건입니다 이것은 수건입니다 이것은 수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수건이고요 이 정도 30수 대나무 서메어 100% 170그런 펜부연 100% 양균 양치 양균 무형 과 리연한 흡수력 40x80cm 이런 진한 회색 수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건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저는 그런거 잘 몰라서 그냥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밖에 깨울 줄 몰라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책처럼 세워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처럼 세워넣습니다 이 장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 배경인데 단점은 저희집 제 냉장고가 저렇게 자주 소리를 냅니다 사실 저한테 이 틴트 하나랑 립스틱 하나가 있는데 딱 두개 바뀌었거든요 입술에 바르는게 그 어릴때는 뭔가 이것저것 따서 사고 바르고 바르는거 즐겼던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통기한만 지나고 어차피 손에 가는 것만 바르게되고 또 제가 특별하게 막 메이크업을 달고 다양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입술에 그냥 생기와 보습 정도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에 좀 버리고 처번도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틴트 있고 립스틱 또 딱 진짜 좋아하는거 한개만 남겨놨어요 근데 어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데 생각보다 미니멀하는게 제법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있단 얘기로 넘어가면 제가 미니멀한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는 몰랐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언제 한번 구현이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러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은 미니멀 리스트를 꿈꾸게 되거나 조금 비슷한 삶을 살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서 행거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된 계기였대요 저도 비슷한게 비슷한 첫 번째는 오늘 방에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침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침이 저를 압박하는 뭔가 내 방이 아닌 침의 방 속에 내가 잠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아 이제 더이상 물건을 많이 사거나 함부로 사거나 중동적으로 사거나 그냥 막연히 갖고싶다 라고 해서 구매하거나 그런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행거도요 조금 부끄럽지만 그 그런 간이 행거를 물어봐야지 그 폭박이 전장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행거 그거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행거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옷이 많기도 했고 행거가 넘어질거에요 그래서 옷이 다쓰다 쓰러진거에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약간 저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한 아픈거 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사실 병원에 여러 차례 다양한 병으로 다녔거든요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병은 딱히 치료법이 없는 법인 병이었어요 속히 말하면 단지병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좀 더 보편화되길 바라는 점이 큰데 어쨌건 그래서 그 병은 치료법이 딱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 스테로이드만 그냥 커다란 약통으로 링계를 해서 하루에 네 차례씩 계속 맞아야 있거든요 좀 고통과 증상이 좀 잦아질 때까지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그런 치료를 받고 나면 이렇게 장시간이 있으면 그 부작용이 살이 쪄요 살이 제가 지금은 완성복구가 됐는데 사실 어 10kg 가까이 쪄었어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살이 음 솔직히 어 지금 저는 첫 체중이라서 10kg 이상 저도 그게 막 이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표준치였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전 수술할때도 수술부위에 옷이 닿으면 안되서 아퍼니까 그래서 좀 옷을 좀 더 수술부위에 안 닿고 좀 더 편안한 옷을 찾았고 그랬는데 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살이 쪄서 옷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옷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가진 옷을 입을 수가 있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바지 같은거 그래서 음 그러다가 그런 물건이 많다는 생각도 들면서 사람을 몸은 안하는데 나에게 어차피 입을 수 있는거 내가 쓸 수 있는거 한정적인데 굳이 이렇게 물건이 많아야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러면서 좀 그런 더이상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됐어요 사실 많이 버리기도 했고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근데 지금도 충분히 많아요 제가 그 사실은 좀 꾸미는걸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좀 옷도 좀 잘 입고 일하러 가고 학교 다닐 때도 옷도 좀 다양하게 입고 막 좀 그랬는데 많이 처음은 했는데 아직도 옷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많아요 많이 버려도 좀 너무 많은 옷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더이상 물건을 함부로 사지 않는다 신중하게 산다 그 정도만 좀 마음속에 염두해 놓고 살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 영상처럼 마우스 하나를 사는데도 몇 개월씩 고민을 하고 진짜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리고 좀 뭔가 새로운 장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많이 찾아보고 진짜 내가 과연 이거를 잘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사는 물건이 물건을 샀는데 제가 이거는 진짜 괜찮았어요 하는 거는 아마 믿으셔도 될 거에요 아 근데 이거 사실 수건요 구매한 건 아니고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건도 유통기한 유효기간 그런 사용기간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게 지금 수건이 세 개를 받았는데 수건을 세 개를 받았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진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이거는 아니다 싶은 물건들은 좀 더 더 사용하지 않거나 이거는 처분할 예정이에요 물론 수건도 몇 개 삭대가 안 좋은 거는 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물욕은 아마 엄청난 성직자분들 좀 진짜 신부님들 뭐 스님들 수녀님들 이런 대단한 그런 성직자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물욕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납니다 아마 물욕은 저는 작은 소수한 거울을 중동적으로 별로 갖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안들더라고요 자 엉 아뢢 소수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께 와닿았을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제가 무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자마자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매일같이 쓰던 핸드백이 옛날에 자라에서 샀던 매일같이 들었던 핸드백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매일같이 들어서 자작농딱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떨어지고 모서리가 다 갈라져서 가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가방을 한 365일 거의 매일같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경조사 했을때는 안 들었던 것 같고 어쨌건가 내가 진짜 한 300일 이상 매일같이 한 그 언제 샀지? 한 6년? 7년?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참 지난달 어쨌건 작년에 제가 그거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파우스 사는데 몇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핸드백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좀 뭐라고 하지? 납당한 핸드백이 없어서 그냥 주머니에 물건 넣거나 에코백 장바구니 같은 그런게 있거든요. 그거 만들고 다녀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진짜 이게요. 인터넷으로 봤을때랑 실물로 봤을때랑 물건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뭔가 내 맘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봤었는데 그냥 생각없이 백화점에 갔는데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물건이라고 있어서 봤더니 생각보다 안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도 가보면 몇개월째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에코백이 아직 안있어서 에코백이 아직 있어서 괜찮아요. 그 방금 굉장히 심중해요. 근데 이번에는 결심했어요. 좀 이번에 한 그 가방을 언제 샀지? 진짜 한 6년 이상은 들었거든요. 어린짐작으로 6년 정도인데 이번 가방은 이 아빠의 니트처럼 몇십 년은 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명품을 들 생각은 없구요. 제가 아직 아직이라기보다는 명품을 굳이 명품의 필요성을 느껴본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살면서 그냥 언제든지 내 맘에 속들고 그런 튼튼한 꼭 저와 어울리는 가방을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 뭐 1년이 걸리면 그런가보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뭐 그 제 자신도 그렇지만 아마 남들도 그렇구요. 당신이 가방을 들고 다니던지 주머니에 그냥 핸드폰과 지갑만 넣고 다니는 사람인지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좀 그런걸 잘 몰라요. 사람들을 봤을때 저사람이 뭔가 엄청 열심히 뭔가 그런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나오든 수수하게 하고 나오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뿐이지 그들의 가진 것에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 제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저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좀 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물건을 좀 더 소중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능력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자신이 추구하는 쪽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게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망청망청 낭비를 한다던지 솔직히 내가 이런 비싼 물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물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하대하게 본다던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아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고생 많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